자 오늘 할 게임은 Lost in the Mirrors라는 스팀 신작 공포 게임이구요. 거울 미로를 청소하러 들어온 당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휩싸입니다. 출구를 찾는 방법은 오직 거울을 닦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뿐입니다. 과연 이 세계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? 라고 하네요. 네 어떤 게임이지? 해볼게요. 나는 거울 청소를 하는 하트타임 알바를 하기로 했대. 근데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된대. 아 무브? 어 잠깐만 진짜 거울... 어? 어머? 어 잠깐만... 쉐프트 런 다 거울이네. 화살표를 따라가야 되나봐. 아 오케이. 오케이. 그럼 기가 열렸고? 어 은근 적응하기 힘든데 이거? 그리고 또 어 진짜 얼룩있다. 여기 뒤에도 얼룩있는데? 아 뭐 소리났데? 여기도 얼룩있다. 아니 잠깐만... 야 이거 적응이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? 아 젠장... 저기 얼룩있는데 안보여. 뒤쪽에 있나보다. 여기. 아 오케이. 어디 열렸어? 어디가 열린지도 모르겠네. 화살표가 이제 안나오나보네. 여기 안나오고... 야 이거 복잡하다. 이쪽으로 가야... 화살표 방향대로 가야되고? 아 미친 아... 아 여기 있다. 어 탈출해야 되는데? 비야 얼룩? 아하핳씨! 스토록라이트. 아 오케이. 배터리가 있어? 아 미친... 어 뭐야. 어 배터리. 아 나이스. 어 어디야. 아 진짜 빡세네 가기가 앞으로. 거울이 있고. 이쪽이 원래 가는 길이 맞는것같아. 이쪽. 내 거울이 없는 쪽으로 가야되. 이쪽. 아. 아 길이... 아 길을 모르겠다고요. 아 길을 모르겠다고요. 다 막혀있는데? 뭘 좀 닦아야 될것같은데? 그러면? 저쪽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. 여깄다. 여깄다. 이거 뭐야? 아... 아씨 거울에... 네 솔직히 나 지금 장면이 이게 안보여 여기. 나는 지금 화면이 약간 좀 하얗게 보여갖고. 영화가 잘 안보이는. 거울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.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애. 이것도 닦을 수 있나? 아 닦을 수 있네. 오케이. 오케이. 아 은근 헷갈려갖고 게임이. 뭔 소리야? 방금 뭐 소리난거 아니야? 누가 있나 본데? 어씨. 아 미친. 잠깐만. 에? 누가 있나 본데? 배터리 관리 좀 해야겠는데? 아 길 찾는게 더 어렵네. 아 저기요. 좀 나가고 싶은데. 여기 막혔냐 여기저기. 그쪽 화살표만 그냥 잘 따라가면 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? 그리고 배터리 배터리 항상 유지 손자국 화살표 이제 어느정도 좀 감을 잡았어 화살표만 좀 잘 따라가면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그리고 이쪽 여기 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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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배터리 아끼느라고 좀 뛸걸 계속 걸어가지고 배터리 좀 손해봤다 그치 어 잠깐만 얼룩이 없는데 여깄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하나 있고 화살표 아 잠깐만 나 배터리가 근데 아 길이 어디야 아 뭐야 아 나 배터리 큰일 났다 아 나 배터리 꺼지면 어떡해 아 나이스 야 배터리 위험한데 나이스 배터리 랜덤인가 뭐야 힐스맨이 뭐 수많이 사람들이 길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봤는지 모르겠네 힐스맨이 힐스맨이 여기 지금 43% 끝낸 거야? 오른쪽 위에 표시가 내가 클리어해야 되는 표시가 잠깐만 여기가 여기 화살표 또 이렇게 얼룩이 있대 뒤에 맞네 이게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목표치네 이렇게 닦이는 게 느려졌네 화살표 화살표 배터리 위험하거든 또 어딨어 야 근데 진짜 이게 뭐 공포라기보다는 알바 안되나?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그래 그래 나올 때 되긴 했지 오케이 근데 나 배터리 없다 어디로 가야돼 여기 어 뭐야 어 뭐야 쟤 뭐이 사장님인가 오케이 오케이 야 배터리 없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화살표 젠장 여깄다 뭔 소리냐 이거 뭔 소리냐 뭔 소리야 아이씨 미치 아이씨 미치 아 왜 째려봐 개무섭네 소름 돈네 저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배터리가 없잖아 아 미치 아 미치 나 배터리가 없는데? 어떡하냐 이거 이거 불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나 죽는 거이? 아이씨 왜 이렇게 안 닦여 아니 아 이거 좀 아니지 배터리가 너무 안 나오잖아 큰일 났다 이거 죽었다 아 미치 아 배터리가 너무 안 나와 다시 해야 돼? 야 38% 보터야? 이게 중간 세이브 정도가 있네 보네 아 배터리 운빨이 없네 이 얼룩이 약간 위치가 좀 중요하네 너 근접해서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시간 끄지 말고 무조건 빨리 닦아 예 문이 어디가 열리는지 모르겠네 뒤에 하나 뒤에 뒤에 여기 아까 너무 구석에 있는 곳에서 나왔어 얼룩이 여기니까 여기 여기 여기가 어 아 팔아퍼 잠깐만 아 팔아퍼 진짜 알바네 지금 마음이 급해 지금 마우스만 막 흔드는 거 봐 아까랑 비슷하게 왔거든 아까랑 비슷하게 왔거든 아까 얼룩 하나 있었는데 이쪽 잠깐만 아 얼룩 얼룩 엄청 많은데 야 배터리 안 나와? 너무한 거 아니? 또 또 또 또 아 진짜 다 먹고 살자고 이러는 건데 이거 지금 야 근데 배터리 진짜 안 나온다 어떻게 된 거예요? 말이 됨? 아니 아니 지금 아 배터리 주시고 일을 시켜야죠 보았고 높고 안녕 좋아 저石에서 そ Sanskrit 그 수 FDP happens 떡볶이 떡볶이 딱 네 깃냄 으 여러분 인물 을 np smiles 손 술 갱 ladım Said 못 아니 너무한거 아니냐고 어 나이스 아 미친 되게 타이트하게 주네 아 제발 어딨어 얼른 아 진짜 타이트야 이거 길 찾는 것도 일이야 아 뭐야 어디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 록이 없는데 어 여깄다 아 미친 뭐야 뭔데 뭔데 어 잠깐만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아 미친 어 도망갈 데가 없는데 아 아니 미친 아니 아 도망갈 데가 없는데 아 아 얇았네 아 이걸 지우면 쟤가 나오나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 여기로 가보자 아 결국에는 이걸 지워야 되네 뭐야 그니까 얘한테 도망치면서 청소를 하라는 얘기네 근데 도망갈 데가 없는데 아 아 아 말도 안 돼 아 겁나 헷갈리게 났네 막 가네 아니 또 화살표 없어 화살표가 안 보여 오 옆으로 옆으로 아우 좀 닦이세요 얼룩이 없는데 아 미친 뭐야 아 나이스 아니 뭐 아무것도 없어 여기 있다 여기 어디지 아 아 화살표 좀 여어 아 미친게 화살표를 안줘 바닥에 화살표 깔아줘야 될 거 아니야 아 거참 여기로 있다 여기로 있다 여기로 있다 아 아 백박스 잠깐만 이거 또 어디야 아 여깄다 화살표 아 아 잠깐만 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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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 된 거야 아 여기 얼룩 잠깐만 이게 뭐야? 이거를 다 뿌리면 되는 거야? 뭐 어떻게 해야 돼? 물이 가득한데? 아 깜짝이야 어? 어떻게 해? 뭐 도망갈 데가 없는데? 어씨 뭐야? 뭐야 뭐야 뭐야? 아 아 물에 빠져버리네 어? 나이스 탈출이야? 아 아 빡섰다 뭐야? 끝난 거야? 아 내용이 없어 자 로스트 인 더 미러스 사장님한테 시급 두 배 더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은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네요 Er ㅓ 그 아師 하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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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